5. 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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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올라도 너무 오른 금값 작년 8월 금 현물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금은 지난 수십년간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며 시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둔둔한 안전자산이 되어주었습니다 미국의 통화제도 분석가이자 투자 및 위기관리자로 30년 이상 활동해온 베테랑 금융전문가 제임스 리카즈는 최근 출간된 본인의 저서 금의 미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적어도 투자자산의 10%를 금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세계금위원회의 2021년 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손실과 최대 이익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성과가 높았던 투자자산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현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장밋빛 미래를 점치는 이 시점에도 금의 가격은 내리지 않고 동반 상승하는 것일까요? 이번 금값 상승을 두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요약하면 전례 없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와 저금리 정책, 현금 유동성 등이 금으로 몰려 모멘텀 효과를 낸 것이죠 여기서 모멘텀이란 시장이 한 방향으로 밀고 가는 추진력을 말합니다 시장에 현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해지 수단이 바로 금입니다 작년 8월 금가격의 고점을 찍고 전고점 레벨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 서강대 김영익 교수는 가파린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4년 내에 2차, 3차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두기를 조언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플레이션 원인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을 활용해 어떻게 코로나 임팩트에 대응했을까요?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 중앙은행들은 꾸준히 금 보유량을 늘려왔는데요 금가격이 고점을 찍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정점에 이르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았던 작년 8월 시장가를 제어하기 위해 세계 중앙은행들은 한 달간 11.3톤의 금을 순매도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중앙은행들의 금수요가 둔화되었다가 2021년엔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2020년 연말 각 중앙은행들이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금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은 커졌습니다 세계 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물가상승이 금에 대한 수요를 견인한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에 투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손쉽고 편리한 투자 방법은 금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물처럼 따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주식과 같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기에 투자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금 관련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금 수요와 생산량이 주고 각 중앙은행도 금비중을 축소했지만 금 ETF 거래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 또한 지난해 금 ETF에 479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쏟아부은 것을 보면 작년 금 시장은 ETF가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중앙은행이 금 자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했다는 건데요 즉 위험해지 수단의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기조에서 경제금융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며 위기 때 좋은 성과를 내는 투자자산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겠죠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투자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아두실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필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융 전문가 제임스 리카즈의 금 투자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이 책에서는 왜, 언제, 어떻게, 얼만큼의 금을 사야 하는지 명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제임스 리카즈에 져서 금의 미래를 참고해 금 투자에 보다 깊은 통찰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